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인 제주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5일 제주시 구조업 하돌이 철새도레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 판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철새도레지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분변 채취 장소로부터 10km 이내에 대해 가금류 이동통제조치를 시행했습니다.